네 안녕하세요 박영진 입니다 오늘은 그 gps 스포츠 시계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아 제가 사용해 본 제품들 gps 스포츠 시계 그 중에서는 글쎄요 어 제 생각 이긴 하지만은 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냥 그냥 퍼포먼스 있잖습니까 기능이나 이런 걸로 봤어도 탑 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 코르소란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아 이 회사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이 회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시계 문제점 그 스포츠 시계들이 다 조금씩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예 그 gps의 정확도와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이 있어서 다들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도 굉장히 작고 해서 뭐 이렇게 생산 정도 많지 않다 그럽니다 근데 어 올해 인가요 예 작년인가 에 들어와서 이 회사가 이제 큰 그 걸음을 그 내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등산하고 트레일러닝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킬리언 조넷이 있겁니다 이 킬리언 조넷이 이 시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기 쪽에서는 국내에서 이게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달기용 이라고 해서 그 페이스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페이스 2가 나와 있는데 전세계 마라톤 현재 제일 잘 뛰는 사람이고 2시간대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죠 이 킵초게가 이 시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러스란 회사가 이제 아직까지 제품도 다양하지도 않고 몇가지 안 만들고 그러는데 제가 오게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예 여기서 이 코러스란 회사에서 나온 최상위 모델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제가 또 순토 시계 그 다음에 감히 시계하고 다 동시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면서 제가 느꼈던 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계의 대충의 스펙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시계는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이스가 티타늄에다가 일종의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약간 더 붙여 놨어요 그 다음에 글라스 요거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 입니다 그 다음에 타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모든 기능에 다 타치 스크린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예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해 집니다 왜냐면 어디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이게 스크롤이 자동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크롤이 필요할 때 그때만 이렇게 탈치 스크린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89g 입니다 그래서 물론 스펙 상에 그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 가민 피닉스 세븐엑스 사파이어 솔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피닉스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이죠 고개 그 데이터 그 자기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상위는 둘 다 89g 으로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달아보면 예 저울래 제가 달아 봤는데 그 가민께 97g 요거다 한 8g 정도 무겁더라구요 어쨌든 예 아주 가벼운 시기는 아닙니다 예 가민 솔라도 상당히 크고 그렇거든요 예 자 그러면 뭐 대충 이제 그 외양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거 gps 가 되겠죠 gps 가 기본이 되는 스포츠 시기들이니까 이 시기에는 gps 를 무려 5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위성 시스템은 다 잡습니다 그래서 gps 의 밴드 원 그러니까 l1 l2 밴드를 다 잡습니다 에 그 다음에 갈릴레오 에 그 다음에 바이두 그 다음에 qzss 에 그 다음에 글로나스 이거 러시아 거죠 요거를 다 잡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신호를 다 이제 잡게 되면 집에서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문제는 에 밧데리를 빨리 닿습니다 예 그건 어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gps 를 잡을 때 에 밧데리 소문행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센서도 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 밖에 여쭤보시면 브릭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신 밖에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측정 때문에 쓰는 엑셀러로미터 가속도 센서 줘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나침반이 들어가 있는데 나침반이 3d 나침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온계 기온 게 아 이게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갤럭시나 요런 모델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뭐냐면 옵티칼 펄스 옥시메터라는 겁니다 산소포화도를 지는 건데요 다른 어떤 시계도 지금 gps 스포츠워치 안 들어가 있는 게 심전도 센서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전도 센서가 운동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 심전도 글쎄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운동할 때 좀 운동을 이제 심하게 하다 보면 심장관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 시계의 무게나 그 다음에 소재나 그 다음에 센서나 gps 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시계가 이제 그 이번에 갤럭시가 그 길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트래킹하는 기능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리고 트래킹이 되면 트랙백도 될 겁니다 뒤로 다시 똑같이 같은 길을 돌아오는 것도 아마 그것도 되는데 아 이 시계도 물론 뭐 감인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걸 하려고 하면 지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gpx 지도가 들어가야 되요 이 시계는 그냥 일반 지도도 받고 이 안에서 보실 수 있어요 요 지도는 코러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산에 갔을 때 이제 그게 그런 부분들은 특히 지도가 들어가서 gpx 지도를 가다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등산 저기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 쪽에서는 이제 그런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gpx를 풀로 켜게 되면 이 사람들을 저는 해 써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락 클라이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써 본 적은 없는데 암벽등반 긴 거 있지 않습니까 엘캐피타인 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갈 때 이 시계는 그 gps 신호등을 이용해서 그 암벽등반 루트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자기들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능은 써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테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테리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도 이야기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울트라맥스 gps 모드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한 5초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겁니다 위성 신호를 네 그런데 스탠다드 풀 gps 요거는 gps 와 그 gps 를 보완하는 위성 시스템이 qzs 일본 거 그거를 동시에 잡으면서 무려 140시간이 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피닉스 파이브 같은 것들은 풀 gps 를 하게 되면 4 24시간 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민 피닉스 세븐 세븐 엑스 솔라 사파이어 모델 사파이어 솔라 모델은 예 한 40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가민도 그 피닉스 파이브 와 세븐 사이에서 2배 정도로 이렇게 그 gps 사용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140 시간입니다 예 약 3.5배 정도 4 오래갑니다 그 gps 위성들을 전부 다 켠다 그러면 90시간 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긴 숫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현존하는 예 그 gps 스포츠와치 중에서 밧데리 성능에 의해서 이 제품을 능가하는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그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유럽에 가 있었어요 예 한 달 까지 아니고 한 24일 좀 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그 밧데리를 완충을 했어요 아 집에서 그리고 이제 한 24일 동안 예 계속 차고 중간에 gps 를 켠 건 한 5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가한 8시간 정도 6시간 8시간 정도 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나흘, 나흘 동안, 아 닷새, 닷새 동안 켰거든요 테스트 해 본다고 켠 겁니다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24일 동안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중간에 가끔씩 gps 를 한 4,5회 정도 사용하고 24일 동안 썼는데 밧데리가 53%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이 밧데리 성능이 그냥 데일리 차면 데일리로 그냥 차고 gps 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 심박을 재주고 그리고 또 그 수면 그 질도에 측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몇 번 뒤척였냐 이런 것도 측정해 주는데 그렇게 쓰면서도 이 시계는 두 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24일 썼는데 밧데리 53%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시계만 차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하루에 1% 조금 넘게 대충 한 1% 정도씩 밧데리가 감소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밧데리 성능에서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gps가 어느정도 정확하냐 근데 그게 제가 gps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 하나씩 차고 띄어 보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이걸 차고 띄어 봤는데 1km 당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1km 당 대략 감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7x 보다 7x 솔라보다 이게 대충 20에서 30m 정도 적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거리를 움직인 거리를 1km 당 근데 그 두 개가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실제로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재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둘 다 풀 gps 했을 때고 예를 들면 올 시스템 모든 위성 시스템을 다 잡게 되면 이건 아마 아직 테스트는 그건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켜 놓고 가게 되면 이것도 엄청나게 정확하지 않겠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현재까지 한 석 달 정도 제가 사용해 봤어요 이거와 이제 순토도 같이 이제 차보고 그 다음에 또 가밍고도 제가 가밍게 몇 종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보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제 인상은 굉장히 인상적인 시계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세틀렛 시스템 잡는 거를 안에 들어가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잡는 거를 조절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가 유지되는 시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gps의 정확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가밍고 보다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25기가인가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노래 수백곡 수천곡 집어넣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밍고는 30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밍고는 그 메모리 성능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갤럭시 5 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5 프로 같은 것들은 그보다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그래서 메모리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물론 갤럭시는 499달러 500달러고요 요거는 7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가밍은 1000달러 거의 비슷한 최상위 모델들은 가격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고급 시계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스포츠와치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갖고 있는 센서나 기능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이 제품이 상당히 가성비도 물론 이게 그냥 700달러니까 우리나라도는 90 몇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90 몇만원 차에 가성비 따진다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각 브랜드의 탑 모델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러스에서 나온 버틱스 2 이번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오는 시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